여러분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. 안녕. 아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. 저는 스페셜 DJ 유라입니다. 유라씨 덕분에 일주일을 즐겁게 보낼 것 같아요. 유라씨 미소가 기분 좋게 하네요. 감사합니다. 이수진님. 청순한데 귀여우면 반칙이죠. 감사합니다. 유라씨 입 한번 풀고 가요. 안무가 아직 기억이 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링링마벨 링마벨 링마벨 오늘 너무 생방이 오랜만이라 약간 긴장되기도 했고 정말 과거로 돌아온 듯한 그런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 기분 짧고 긁고 딱 한 글자로 표현해달라고 하셨는데 짱!